안녕하세요 드디어 헝가리에 왔습니다 드디어 헝가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헝가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즐기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마지막에 Budapesten 네 네 오늘 즐기실 준비되셨나요? 오늘 즐기실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JQ JQ 네 안녕하세요 JQ JQ 오늘 처음 만남일 만큼 정말 뜨거운 기억으로 남기기 바랍니다 JQ 일단 처음 만남이 다른데 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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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Kisu 오늘 저희 2K 마지막 팬미팅 마지막 투어하는 나라인데요 오늘 잊지 못할 달콤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This is our last stop So we want to make sure we have the best of times with you guys So make sure to go crazy tonight, alright? Yeah! See ya, stop! 네, 안녕하세요, 스프리티 홍성입니다 Hi, my name is 홍성 아까, 아까 제대로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지금